안녕하세요. 그 남자의 목소리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그림형제 동화 2편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할까 합니다. 구독자 30만명 기념 이벤트로 노루잇에서 독서대 30개를 지원해 주셨는데요. 사실 구독자 30명이 되려면 한참 남았기도 해서 진행할지 말지 거의 두 달 가까이를 고심하다가 구독자님들께 좋은 상품을 드리는 나눔 이벤트라고 생각하니 의미가 깊어서 이건 진행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하시고 이벤트에 참여하셔서 예쁜 독서대 무료로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구독을 먼저 해주시고 댓글로 30만 채널이 되어가는 그 남자의 목소리에 바라는 점이나 하고 싶은 말을 적어주시고 제가 댓글창에 올려드린 링크로 들어가셔서 신청 완료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참 쉽죠? 노루잇 독서대를 제가 두 달 가까이 직접 써봤는데요. 일단 너무 예뻐요. 요즘 미드센츄리 감성 인테리어 많이 하시잖아요. 거기에도 정말 어울리는 세련된 디자인이고 튼튼해요. 독서대로 이용해도 되지만 태블릿 PC나 노트북을 올려놓아도 아주 견고하게 받쳐줍니다. 무엇보다 독서대의 태생적 역할을 확실히 해주고 있어요. 저희가 책을 보다 보면 손목도 아플 수도 있고 목이 뻐근해지기도 하는데요. 저는 이제 책을 볼 때 혹은 영상을 볼 때도 이 독서대만 써요. 네, 이벤트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이제 잠들 시간입니다. 오늘 밤도 함께 동심으로 돌아가 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밤도 잘 자요. 신데렐라 한 부자의 아내가 병이 들자 자신의 죽음이 그리 멀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고 외동딸을 머리맡에 불러놓고 말했다. 얘야, 착하고 신앙심 깊은 아이가 되거라. 그러면 하느님께서 항상 너를 도와주실 게다. 나도 하늘에서 내려다보며 너를 보살펴주마. 얼마 있지 않아 소녀의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다. 어머니가 죽고 난 뒤 소녀는 너무 슬퍼 매일 어머니의 무덤을 찾아가 흐느껴 울었다. 그 소녀는 어머니가 당부한 대로 착하고 신앙심 깊은 아이가 되었다. 겨울이 와서 눈이 하얀 담요처럼 무덤을 덮고 봄이 와서 다시 태양이 그 눈을 걷어가 버릴 즈음에 그 부자는 새아내를 맞아들였다. 게모는 딸 둘을 데려왔다. 두 딸의 모습은 아름다웠으나 심술 굳고 사악한 마음씨를 지니고 있었다. 가여운 소녀에게는 험한 앞날이 기다리고 있었다. 게모의 두 딸이 말했다. 왜 저 멍청한 계집애를 우리와 함께 거실에 앉아 있게 하는 거지? 밥을 얻어 먹으려면 밥벌이를 해야지. 당장 나가 이 식모 계집애야. 언니들은 소녀의 아름다운 옷을 벗겨버리고 낡은 잿빛 작업복을 입히고는 나무 신발을 던져주었다. 그들은 배꼽을 잡고 웃으며 소리쳤다. 저 거만한 공주님 꼴 좀 보라지 아주 근사하게 차려입으셨군. 그러고 나서 그들은 소녀를 부엌으로 밀어넣었다. 소녀는 아침부터 밤까지 힘들게 일만 했다. 날이 새기 전에 일어나 물을 길어와야 했고 불을 떼고 요리를 하고 청소도 해야 했다. 그 외에도 언니들은 온갖 상상력을 다동원하여 소녀를 괴롭히고 구박했다. 아궁이의 잿더미 속에다 콩을 잔뜩 쏟아놓고는 소녀에게 그것을 알라리 주워 담게 했고 밤이 되면 지친 소녀를 침대에서 몰아내 아궁이 옆 잿더미에서 자게 했다. 소녀가 항상 재투성이에 덜 온 모습을 하게 된 것도 그리고 식구들 모두가 소녀를 재투성이 아이라는 뜻을 지닌 신데렐라라고 부르게 된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다. 어느 날 아버지는 장에 가면서 딸들에게 무엇을 사다 줄까 하고 물었다. 첫째가 말했다. 아름다운 옷이요. 둘째가 말했다. 진주와 보석이요. 아버지가 물었다. 신데렐라, 너는? 넌 뭘 원하지? 신데렐라는 말했다. 집에 돌아오실 때 아버지의 모자에 닿는 첫 번째 나뭇가지를 꺾어다 주세요. 장에 간 아버지는 두 딸에게 줄 아름다운 옷과 진주와 보석을 샀다. 그리고 말을 타고 돌아오는 길에 숲을 지나는데 개암나무 나뭇가지 하나가 가로막더니 아버지의 모자를 툭 치는 것이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 나뭇가지를 꺾었다.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는 딸들에게는 장에서 사온 옷과 보석을 주었고 신데렐라에게는 개암나무 가지를 주었다. 신데렐라는 아버지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는 어머니의 무덤가로 가서 그 나뭇가지를 심은 후에 하염없이 울었다. 신데렐라가 흘린 눈물은 그 나뭇가지에 떨어져 나뭇가지를 흠뻑 적셨다. 그러자 그 나뭇가지는 쑥쑥 자라기 시작해 금세 아름다운 나무가 되었다. 신데렐라가 매일 세 차례씩 어머니의 무덤가로 가서 그 나무 밑에 앉아 울며 기도를 할 때마다 조그맣고 하얀 새 한 마리가 그 나무로 날아오곤 했다. 그리고 신데렐라가 소원을 말할 때마다 그 새는 그녀가 바라는 것들을 가져다 주곤 했다. 한편 그 나라의 왕은 왕자에게 신부감을 고를 기회를 주기 위해 그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처녀들을 초대해 사흘간 잔치를 벌이기로 했다. 신데렐라의 두 언니는 자신들도 그 잔치에 초대되었다는 것을 알고 몹시 기뻐하면서 신데렐라를 불러 말했다. 우리 머리 좀 빗겨주고 구두도 손질 좀 해줘 그리고 혁대의 버클을 단단히 채워줘 우린 임금님의 성에서 벌어지는 잔치에 참석해야 하거든 신데렐라는 언니들이 시키는 대로 하기는 했으나 마음은 여간 슬픈 것이 아니었다. 신데렐라도 언니들과 함께 성에서 벌어지는 잔치에 참석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개모에게 자기도 갈 수 있게 허락해달라고 말했다. 너같이 더럽고 지저분한 애가 잔치에 가고 싶다고? 넌 옷도 구두도 없는데 어떻게 가서 춤을 추겠다는 거야? 신데렐라의 말을 들은 개모는 어림도 없다는 듯이 말했다. 네가 저 잿더미 속에 있는 콩 한 마를 두 시간 안에 모두 골라 담는다면 잔치에 가는 것을 허락하마. 신데렐라는 뒷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가 소리쳤다. 착한 비둘기들아 산 비둘기들아 하늘 아래 있는 모든 새들아 이리 와서 날 좀 도와주렴 좋은 건 저 단지 안에 넣고 나쁜 건 너희들이 먹고 그러자 맨 먼저 두 마리의 하얀 비둘기들이 부엌 창가로 날아왔고 뒤이어 산 비둘기들이 날아왔다. 그리고 이어서 하늘 아래 있는 모든 새들이 부엌 안으로 꾸역꾸역 모여들더니 잿더미 속을 뒤지기 시작했다. 비둘기들이 머리를 위아래로 까딱거리며 콕콕콕 쪼기 시작하자 다른 새들도 역시 콕콕 콕 쪼아서 이내 좋은 콩들을 단지 속에 가득 채워 놓았다. 새들이 단지를 꽉 채우는 데에는 한 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다. 그러고 나서 새들은 날아갔다. 이제 파티에 가도 좋다는 허락을 받으리라 생각한 신데렐라는 여간 기쁘지 않았다. 들뜬 마음을 억누르지 못하고 콩이 가득 든 단지를 들고 계모에게 달려갔다. 계모가 말했다. 안 돼 신데렐라 넌 옷도 없고 춤을 출 줄도 모르잖니? 가보았자 사람들에게서 비웃음만 살 거야. 신데렐라가 울기 시작하자 계모가 말했다. 한 시간 안에 저 잿더미 속에서 콩 두 마를 골라내면 널 데려가마. 계모는 속으로 그건 절대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계모가 잿더미 속에 콩 두 마를 쏟아 부어놓자 신데렐라는 뒷문을 통해서 마당으로 나가 소리쳤다. 착한 비둘기들아 산비둘기들아 하늘 아래 있는 모든 새들아 이리 와서 날 좀 도와주렴. 좋은 건 저 단지 안에 넣고 나쁜 건 너희들이 먹고 그러자 맨 먼저 두 마리의 하얀 비둘기가 부엌 창가로 날아왔고 뒤이어 산비둘기들이 날아왔다. 그리고 이어서 하늘 아래 있는 모든 새들이 부엌 안으로 꾸역꾸역 모여들더니 잿더미 속을 뒤지기 시작했다. 비둘기들이 머리를 위아래로 까딱거리며 콕콕 쪼기 시작하자 다른 새들도 역시 콕콕 콕 콕 쪼아서 이내 좋은 콩들을 단지 속에 가득 채워놓았다. 새들이 단지를 꽉 채우는 데는 30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그러고 나서 새들은 어디론가 날아갔다. 신데렐라는 이제 파티에 가도 좋다는 허락을 받으리라 생각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콩이 가득 든 단지를 들고 개모에게 갔지만 개모는 이번에도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 보았자 소용없다. 넌 입고 갈 옷도 없고 춤을 출 줄도 모르니 널 데리고 갈 수는 없어. 우리는 너 때문에 창피를 당하고 말 거야. 그러고 나서 개모는 신데렐라에게 등을 돌리고 두 거만한 딸들과 서둘러 집을 나섰다. 그들이 떠나버리자 신데렐라는 개암나무 밑에 있는 어머니의 무덤가로 가서 울며 소리쳤다. 온몸을 흔들어라 어린 나무야 내 몸 위에 금과 은을 떨구어 다오. 그러자 새 한 마리가 금실과 은실로 지은 드레스 한 벌과 비단 술을 놓은 신 한 켤레를 떨어뜨려 주었다. 신데렐라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성 안으로 들어갔다. 금실 은실로 지은 눈부신 옷을 입은 그녀는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으므로 개모와 언니들은 그녀가 신데렐라인 줄을 모르고 다른 나라에서 온 공주인가 보다 라고 생각했다. 그들로서는 그녀가 신데렐라라는 것은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지금쯤 신데렐라는 집안의 잿더미 속에서 재묻은 콩을 골라내고 있을 터였기 때문이다. 그때 왕자가 신데렐라에게 다가가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왕자는 다른 처녀들과는 춤을 추고 싶지 않았고 오직 아름다운 신데렐라만이 보일 뿐이었다. 그리하여 다른 젊은이들이 신데렐라에게 다가와 춤을 추자고 할 때마다 왕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분은 내 짝이요. 신데렐라가 왕자와 춤을 추다 보니 어느덧 밤이 되었고 그녀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그러자 왕자가 말했다. 당신을 집까지 바래다 드리겠어. 왕자는 그 아름다운 처녀가 어느 집 딸인지 알고 싶었다. 하지만 집 앞까지 온 신데렐라는 재빨리 집에 있는 비둘기장 속으로 도망쳐 들어갔다. 왕자는 신데렐라의 아버지가 올 때를 기다려 정체를 알 수 없는 그 처녀가 비둘기장 속으로 도망쳐 버렸다고 말했다. 그러자 아버지는 설마 신데렐라는 아니겠지 라고 생각하고 왕자에게 도끼 한 자루를 주며 그것으로 비둘기장을 부수어 보라고 했다. 왕자가 비둘기장을 부수었지만 그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집 앞으로 들어가 보니 신데렐라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잿더미에 누워있었다. 그리고 굴뚝에 걸린 기름등전의 희미한 빛이 부엌 안을 비추고 있었다. 신데렐라는 재빨리 비둘기장 뒷문으로 빠져나와 그 개암나무로 달려갔던 것이다. 그리고 그녀가 입고 있던 아름다운 옷을 벗어 무덤 위에 올려놓자 새가 그걸 물어가 버렸고 그녀는 재빨리 자기 집 부엌으로 되돌아와 잿빛 작업복 차림으로 잿더미 위에 누워있었던 것이다. 이튿날 이튿날 다시 파티가 시작되었을 때 신데렐라의 부모님과 두 언니는 일찍 집에서 나갔고 신데렐라는 다시 개암나무로 가서 소리쳤다. 온몸을 흔들어라 어린 나무야 내 몸 위에 금과 은을 떨구어 다오. 그러자 그 새는 전보다 더 아름답고 화려한 드레스와 구두를 떨어뜨려 주었다. 신데렐라가 그 드레스를 입고 다시 파티 장소에 나타나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 신데렐라를 기다리고 있는 왕자는 그녀가 나타나자 기다렸다는 듯이 그녀의 손을 잡고 춤을 추었고 다른 처녀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다른 청년들이 그녀에게 다가와 춤을 추자고 하면 왕자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이분은 내 짝이요. 밤이 되자 그녀는 다시 떠나야 했다. 왕자는 그녀가 어느 집으로 들어가는지 알고 싶어 그녀를 따라왔다. 그러나 그녀는 이번에도 재빨리 달아나 정원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거기에서 그녀는 탐스러운 배들이 주렁주렁 열린 키 크고 아름다운 배나무가 있는 곳으로 가서는 다람쥐처럼 재빨리 가지 위로 올라갔다. 왕자는 신데렐라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알 수 없어 집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 이었고 집주인이 오자 왕자는 말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그 처녀가 또 달아나버렸어. 아마도 이 배나무 위로 올라간 것 같소. 신데렐라의 아버지는 설마 신데렐라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고 왕자에게 도끼를 가져다 주며 배나무를 찍어 넘기라고 말했다. 그러나 땅바닥에 쓰러진 나무 속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들이 부엌으로 들어가 보니 신데렐라는 평소 때처럼 잿더미 위에 누워있었다. 신데렐라는 배나무 반대편으로 뛰어내려와 입고 있던 아름다운 옷을 새에게 주고 다시 자신의 잿빛 옷으로 갈아입었던 것이다. 사흘째 되던 날 부모님과 두 언니가 집을 나서자 신데렐라는 다시 어머니의 무덤가로 가서 나무에 대고 소리쳤다. 온몸을 흔들어라 어린 나무야 내 몸 위에 금과 은을 떨구어 다오. 그러자 그새는 이제까지 그녀가 입었던 옷보다 더 화려하고 눈부신 드레스와 순금으로 된 구두를 주었다. 그녀가 그런 차림으로 파티에 나타나자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할 말을 읽고 멍한 표정으로 바라보기만 했다. 왕자는 오로지 그녀하고만 춤을 추었고 다른 청년이 신데렐라에게 와서 춤을 청하면 왕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분은 내 짝이요. 밤이 되자 신데렐라는 그만 집으로 돌아가야 했고 왕자는 또다시 그녀를 바래다 주고 싶어 했다. 그런데 신데렐라가 너무나 급히 도망치는 바람에 왕자는 그녀를 놓치고 말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왕자도 미리 생각해둔 묘안이 있었다. 궁궐에서 밖으로 내려가는 계단에 송진을 발라놓았던 것이다. 그래서 신데렐라가 계단을 달려 내려갈 때 그녀의 왼쪽 황금 구두가 칠해놓은 송진에 달라붙고 말았다. 이튿날 아침 왕자는 구두를 들고 신데렐라의 아버지에게 가서 말했다. 이 황금 구두에 꼭 맞는 발을 가진 처녀만이 내 아내가 될 수 있어. 두 언니는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구두를 들고 방으로 들어가 신어보려 했다. 신데렐라의 계무도 떨리는 마음으로 그 광경을 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구두가 너무 작아 엄지 발가락을 구두 안으로 집어넣을 수가 없었다. 그러자 개모는 큰딸에게 칼을 주며 말했다. 내 엄지 발가락을 잘라버리렴. 왕비가 되고 나면 네 발로 걸을 일은 없을 테니까 말이야. 큰딸은 엄지 발가락을 끊어버리고는 지독한 아픔을 참으며 억지로 구두 속에 왼발을 집어넣은 후 왕자에게 다가갔다. 왕자는 그녀를 자기 신부감으로 생각하고는 말에 태우고 궁을 향해 출발하였다. 그들을 태운 말이 신데렐라의 어머니 무덤 옆을 지나가게 되자 개암나무에 앉아있던 두 마리의 비둘기가 소리쳤다. 그 처녀가 신고 있는 구두를 좀 보세요. 온통 피투성이잖아요. 그 처녀의 발에는 신발이 너무 작지요. 그 처녀는 무도회에서 만난 처녀가 아니랍니다. 왕자는 그녀의 발을 내려다보고는 황금 구두에서 피가 줄줄 새어나와 그녀의 하얀 양말이 온통 새빨갛게 물들어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왕자는 말머리를 돌려 가짜 신부를 집으로 데리고 가서 자기가 만난 처녀가 아니니 다른 딸에게 구두를 신겨보라고 말했다. 그러자 둘째 딸도 방으로 들어가 신어보았다. 다행히 그녀의 발가락들은 모두 신발 속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이번에는 뒷꿈치가 너무 컸다. 그러자 그녀의 어머니는 이번에도 칼을 건네주며 말했다. 니 뒷꿈치를 조금 잘라내렴. 왕비가 되고 나면 니 발로 걸을 일은 없을 테니까. 둘째 딸도 뒷꿈치를 조금 잘라내고는 지독한 아픔을 참으며 억지로 신발 속에 발을 집어넣은 뒤 왕자에게 다가갔다. 왕자는 이번에는 그녀가 진짜 신부감인 줄 알았고 말에 태워 떠났다. 그런데 그들이 신데렐라의 어머니 무덤 옆을 지나게 되자 개암나무에 앉아있던 두 마리의 비둘기가 또 소리쳤다. 그 처녀가 신고 있는 신발을 좀 보세요. 온통 피투성이잖아요. 그 처녀의 발에는 신발이 너무 작지요. 그 처녀는 무도회에서 만난 처녀가 아니랍니다. 왕자는 그녀의 발을 내려다보고는 황금신에서 피가 줄줄 새어나와 그녀의 하얀 양말이 온통 새빨갛게 물든 것을 보았다. 그는 말머리를 돌려 가짜 신부를 다시 집으로 데리고 갔다. 이 처녀도 내가 만난 그 처녀가 아니요. 또 다른 딸이 없나요? 그러자 아버지는 말했다. 없습니다. 신데렐라 밖에는. 그 애는 내 죽은 아내가 낳은 아이인데 아주 못생겨 왕자님의 신부감이 될 만한 애가 못됩니다. 왕자는 그래도 그 처녀를 데려오라고 말했다. 그러자 계모가 말했다. 그 애는 보기에도 끔찍할 정도로 너무나 더러운 걸요. 그래도 왕자가 보고 싶다고 하자 그들은 할 수 없이 신데렐라를 데려왔다. 신데렐라는 손과 얼굴을 깨끗이 씻고 왕자 앞으로 나가 왼발을 뒤로 물리고 오른쪽 무릎을 굽혀 고개를 숙였다. 왕자가 그녀에게 황금 구두를 건네 주었다. 그녀는 등받이가 없는 의자 위에 앉아 무거운 나무신을 벗어버리고 황금 구두를 신었다. 그 구두는 그녀의 발에 꼭 들어맞았다. 그녀가 의자에서 일어서자 왕자는 그제야 그녀가 바로 자신과 함께 춤을 추었던 아름다운 처녀라는 것을 알아보았다. 왕자는 기쁨에 넘쳐 소리쳤다. 이 사람이야말로 내 진짜 신부감이오. 개모와 두 딸은 너무나 놀라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나머지 제자리에 얼어붙어 꼼짝도 하지 못했다. 왕자는 진짜 신부감을 말에 태우고 궁을 향해 떠났다. 그들이 신데렐라의 어머니 무덤 옆을 지나자 개암나무에 앉아있던 두 마리의 비둘기가 소리쳤다. 그 처녀가 신고 있는 신발을 좀 보세요. 꼭 맞잖아요. 피도 전혀 나오지 않죠. 그 처녀야말로 왕자님이 무도회에서 만난 처녀랍니다. 비둘기들은 그 사실을 알려준 뒤 그 나무에서 날아와 신데렐라의 양어깨 위에 한 마리씩 앉았다. 왕자님과 신데렐라의 결혼식 날이 되었다. 신데렐라의 두 언니는 신데렐라에게 아첨이라도 하여 신데렐라가 얻은 행운을 조금 나누어 가질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신데렐라를 찾아갔다. 신랑과 신부가 교회를 향이 향할 때 큰언니는 신데렐라의 오른편에 작은언니는 왼편에 붙어 서 있었는데 갑자기 두 마리의 비둘기가 달려들어 두 사람의 눈알을 하나씩 쪼아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신랑과 신부가 교회에서 돌아올 때도 큰언니는 신데렐라의 오른편에 작은언니는 왼편에 붙어 서 있었는데 비둘기들은 다시 그들의 남은 눈마저 쪼아버렸다. 그리하여 두 언니는 심술굳고 못된 마음씨 때문에 남은 평생을 장님으로 지내야만 했다. 두 나그네 산과 골짜기는 결코 만나는 법이 없지만 사람들 특히 착한 사람과 악한 사람은 종종 마주치곤 한다. 여행 중에 여행 중에 만난 구두장이와 양복장의 경우가 바로 그렇다. 양복장이는 잘생긴 외모에 항상 즐겁게 사는 작은 체구를 가진 사람이었다. 반대편에서 구두장이가 다가오자 양복장이는 그 사람이 등에 메고 있는 자루를 보고는 직업을 알아챘다. 양복장이는 그를 놀려주기 위해 이렇게 노래를 했다. 우선 솔기를 잇자. 이제 실밥을 뽑으렴. 오른쪽 닦고 왼쪽 닦고 구두약을 발라야지. 이제 못을 쾅쾅 박아라. 이 노래를 들은 구두장이는 양복장이의 장난에 기분이 상한 나머지 식초를 마신 사람처럼 얼굴이 잔뜩 일그러졌다. 그리고 몸집이 작은 양복장이에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그를 노려보았다. 그러자 양복장이는 유쾌하게 웃으면서 물병을 건넸다. 아기는 없었네. 자 한 모금 마시고 화를 가라앉히게. 양복장이를 잠시 노려보던 구두장이는 물병을 입에 대고 물을 꿀꺽꿀꺽 마신 뒤에야 찡그렸던 얼굴을 폈다. 물병을 양복장이에게 돌려준 구두장이가 이렇게 말했다. 아, 이제야 갈증이 풀리는군. 목이 마르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한다고 하잖나. 그런데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어떤가. 좋지. 태도시로 나가면 일감이 많다고 하니까 거기까지 함께 가지. 그러자 구두장이도 반색을 하며 말했다. 나도 그곳으로 가는 중일세. 작은 마을에서는 살 수가 없어. 시골 사람들은 구두는 커녕 아직까지도 맨발로 뛰어다니기를 좋아한다니까. 그들은 눈 위를 걷는 족제비처럼 서로 한 걸음씩 앞서거니 뒷서거니 하며 걸었다. 두 사람 모두 시간은 많았으나 돈은 하나도 없었다. 마침내 한 도시에 이르러 두 사람은 일자리를 찾아 길을 헤맸다. 작은 양복장인은 영리하고 쾌활한 얼굴에 두 뺨은 장밋빛처럼 발그스름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기꺼이 일거리를 가져다 주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집에서는 주인집 딸이 현관문까지 마중을 나와 입을 맞춰주는 일도 있었다. 양복장인의 자루에는 구두장인의 자루보다 항상 돈이 많았다. 침울해진 구두장인은 그 행운은 항상 바보에게 찾아오는 법이라고 중얼거렸다. 양복장인은 일을 해서 번 돈을 구두장인과 함께 나누었다. 돈이 없을 때를 재배하고는 항상 맛있는 음식을 주문했고 우스운 농담으로 주위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었다. 그의 좌우명은 즐겁고 여유있게 살자였다. 그들은 꽤 오랫동안 함께 여행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은 큰 도시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거대한 숲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 숲을 통과할 수 있는 오솔길은 두 개가 있었는데 한쪽은 일주일이 걸렸고 다른 한쪽은 이틀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들은 자작나무 그늘에 앉아 빵이 얼마나 필요할까에 대해 의논했다. 구두장이가 이렇게 말했다. 누구나 앞날에 대비해야 해. 그러니 나는 일주일 동안 넉넉히 먹을 수 있는 빵을 가져가겠네. 그러자 양복장이가 펄쩍 뛰었다. 뭐라고? 일주일 동안 먹을 빵을 황소처럼 떠매고 간다고? 그뿐인가? 그렇게 되면 경치를 즐길 수도 없지 않나? 나는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니 미래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네. 내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돈은 여름이나 겨울이나 변함없겠지. 하지만 빵은 시간이 지나면 말라버리고 더운 날씨에서는 곰팡이마저 생긴다네. 그리고 게다가 나는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옷을 입었기 때문에 무거운 짐을 칠 수도 없어. 그러니 나는 이틀분의 빵만 가지고 가겠네. 그거면 충분할 거야. 그래서 두 사람은 각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만큼의 빵을 가지고 설마 하는 마음을 품고 숲속으로 들어갔다. 숲속은 교회당만큼이나 조용했다. 바람 소리도 없었고 신의 물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산새들도 노래를 멈춘 것 같았다. 나무들은 너무 빽빽해서 무성한 나뭇잎 사이로 햇빛이 한 줄기도 새어 들어오지 않았다. 구두장이는 등에 진짐이 너무 무거워서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걷기만 했다. 그의 험상 굳은 얼굴 위로 땀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반면에 양복장이는 마냥 즐겁기만 했다. 그는 깡충깡충 뛰면서 버들 피리를 불거나 노래를 부르곤 했다. 하늘에 계신 하느님도 내가 즐겁게 살기를 바라실 거야 라고 그는 생각했다. 이렇게 이틀이 지나고 사흘째가 되었을 때에도 오솔길은 끝나지 않았다. 양복장이는 가지고 온 빵을 모두 먹어버려서 불안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따뜻한 마음씨를 잃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하느님과 행운을 믿었다. 그러나 셋째 날이 끝나갈 무렵에는 그도 줄인 배를 움켜쥐고 나무 아래서 잠이 들어야 했고 다음날 아침에는 줄인 배를 움켜쥐고 일어나야 했다. 넷째 날에도 마찬가지였다. 양복장이는 나무 등걸에 걸터앉아 고기를 먹고 있는 구두장이를 바라보고만 있었다. 그가 구두장이에게 빵 한 조각을 달라고 하자 구두장이는 비아냥대며 웃었다. 자네는 항상 행복했었지. 이제 불행한 사람이 어떤 기분인가를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너무 이른 아침부터 노래하는 새는 저녁이 되면 힘이 빠져서 메이의 발톱에 채이게 되지. 결국 구두장이는 양복장이에게 인정을 베풀지 않았다. 다섯째 날 아침이 되자 가엾은 양복장이는 너무나 배가 고파 일어날 수가 없었고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도 없게 되었다. 그의 뺨은 창백했고 두 눈은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다. 구두장이가 그를 보고 말했다. 빵 한 조각을 추겠네. 그러나 그 대가로 자네의 한쪽 눈을 돌연해 내겠네. 하지만 이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마지막까지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지만 차가운 마음을 가진 구두장이는 결국 그의 눈을 도려내고 말았다. 양복장이는 그가 어릴 적 찬장에서 맛있는 음식을 훔쳐먹을 때마다 어머니께서 네가 원하는 것을 먹어버리면 그만큼 고생을 해야 한다. 고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다. 한쪽 눈을 잃은 양복장이는 빵 한 조각을 먹기 위해 비싼 대가를 치렀지만 나머지 한쪽 눈이 남아있다는 것에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러나 여섯째 날에도 그는 굶주림에 굴복당하고 말았다. 저녁이 되었을 때 그는 나무 아래 주저앉아 버렸고 일곱째 날 아침에는 그의 어깨 너머로 죽음의 그림자가 찾아왔다. 좋아. 다시 한번 자비를 베풀어서 자네에게 빵 한 조각을 주지. 나 그러나 공짜로는 안 돼. 그 대신 자네의 남은 눈을 도려내 내겠네. 이만의 양복장이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게 살았는가 를 깨달았다. 그는 하나님에게서 용서를 구하며 이렇게 말했다. 자네 뜻대로 하게 나는 자네가 원하는 대로 고통을 겪겠네. 하지만 기억하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자네를 심판하실 것이고 자네는 그 사악한 행동의 대가로 벌을 받게 될 걸세. 자네가 이토록 나를 괴롭힐 만큼 내가 자네에게 잘못한 일은 없기 때문이지. 내가 가진 기술은 바느질 하는 일일 뿐이라네. 하지만 앞을 보지 못하게 된다면 더 이상 바느질을 할 수 없으니 거리에서 구걸을 해야만 할 걸세. 그러니 내가 장님이 되면 나를 여기에 혼자 내버려 두지 말고 데려가 주게. 그렇지 않으면 나는 틀림없이 죽게 될 테니까. 하느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진 구두장이는 결국 칼을 꺼내 양복장의 남은 눈마저 도려냈다. 그러고 난 다음에야 양복장이에게 먹을 빵을 주었고 지팡이의 한쪽 끝을 잡고 따라오도록 했다. 똥이 틀 무렵이 되어서야 그들은 숲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다. 숲을 지나자 넓게 펼쳐진 들판에는 교수대가 있었다. 구두장이는 눈먼 양복장이를 교수대로 이끌어 그곳에 버려둔 채 혼자서 길을 떠났다. 가엾은 양복장이는 고통과 배고픔에 지쳐 잠이 들었다. 새벽이 되어 잠이 깨었지만 어디가 어딘지 알 수 없었다. 두 명의 불쌍한 죄인의 목이 교수대에 매달려 있었고 그들의 머리 위에는 까마귀가 한 마리씩 앉아 있었다. 시체 하나가 말했다. 여보게 자네 일어났나? 그러자 다른 하나가 대답했다. 그래 일어났네. 아 그럼 내 말 좀 들어보게. 한밤중 우리 몸에 이슬이 맺히지 않나? 그 이슬이 우리 몸에 서 떨어질 때 그걸 받아 눈을 씻는 사람은 시력을 되찾을 수 있다고 하네. 시력을 잃고 절망에 빠진 장님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 얼마나 좋아하겠나? 이 말을 들은 양복장인은 손수건을 꺼내 풀립에 떨어진 이슬에 적셨다. 손수건이 축축해지자 그는 눈동자가 빠져버린 두 눈을 닦았다. 그러자 교수대에 매달린 시체들이 한 말처럼 두 눈에는 맑고 건강한 눈동자가 생겼다. 눈을 들어 앞을 바라보자 산너머로 떠오르는 태양이 보였다. 육중한 성문과 탑이 솟아있는 대도시가 드넓은 평원 위에 서있는 것도 보였다. 금으로 덮인 지붕과 교회 첨탑의 십자가들이 햇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다. 그는 머리 위에서 바람에 흔들리고 있는 나뭇잎들을 하나하나 세어보았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볼 수 있었으며 날아가는 작은 곤충들도 볼 수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바늘을 꺼내 예전에 하던 것처럼 바늘 귀에 실을 꿰어보았다. 실을 꿰었을 때 그의 가슴은 기쁨으로 벅차올랐다. 그는 무릎을 꿇고 자비를 내려주신 하느님께 아침 기도를 올렸다. 그러고는 교수대에 대롱대롱 매달려 바람에 흔들리고 있는 두 사용수들을 위해서도 잊지 않고 기도를 올렸다. 그런 후에야 그는 배낭을 들고 휘파람을 불며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고통을 잊은 채 길을 떠났다. 그가 맨 처음 만난 것은 들판을 자유롭게 뛰노는 망아지였다. 그는 망아지의 갈 길을 잡고 등에 올라타려 했다. 그러나 망아지는 애절한 눈빛으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아직 너무 어려요. 당신같이 가벼운 사람이 타더라도 내 등뼈는 부러지고 말 거예요. 나를 자유롭게 놓아주어서 튼튼하게 자랄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러면 언젠가 보답할 날이 올 거예요. 그러자 양복장이가 말했다. 그래 마음껏 달려가렴. 너도 나처럼 마음껏 떠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모양이구나. 양복장이가 나뭇가지로 망아지의 등을 찰싹 때리자 망아지는 뒷걸음질을 하며 키 작은 나무숲과 도랑을 뛰어넘어 사라졌다. 양복장이는 이틀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으므로 무척 배가 고팠다. 내 눈에는 햇빛이 가득하지만 그것이 내 배를 채워주지는 않는구나. 어떻게 하면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을까? 아 무엇이든 손에 잡히기만 하면 좋으련만. 그때 황새 한 마리가 풀밭을 가로질러 점잖게 걸어오고 있었다. 양복장이가 황새의 긴 다리를 잡으며 말했다. 멈춰라. 맛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다만 난 지금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란다. 그러니 머리를 떼어낸 후 널 구워 먹어야겠다. 그러자 황새가 애원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저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스러운 상징이 되는 새이기 때문에 저를 해쳐서는 안 됩니다. 제 목숨을 살려주신다면 언젠가는 꼭 보답을 해드리지요. 그렇다면 안전할 수 없지. 자, 떠나렴. 긴 다리를 가진 친구야. 황새는 날개를 퍼드득 거리며 긴 다리를 쭉 뻗은 채 하늘로 우아하게 날아갔다. 큰일 저쪽에서 오리 두 마리가 헤엄쳐 오고 있었다. 마침 잘 되었구나. 그는 곧바로 달려가서 두 마리 오리 중 한 마리를 잡았다. 그러고는 목을 비틀려고 하는 순간 갈대숲 사이에 숨어있던 엄마 오리가 큰 소리로 꾀익 꾀익 울어대기 시작했다. 엄마 오리는 소리를 지르며 그에게 헤엄쳐 다가와 아기 오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애원했다. 생각해보세요. 누군가가 당신을 죽이려 한다면 당신의 어머니께서는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이 말을 들은 양복장인은 아기 오리의 목을 쥔 손을 풀고 말했다. 자 진정하렴. 아기 오리를 놓아줄게. 착한 양복장인은 잡았던 아기 오리를 연못으로 되돌려 보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니 그의 앞에는 반쯤 속이 빈 나무 속으로 벌떼가 들락날락 거리고 있었다. 이제야 착한 일을 한 보답을 받게 되었군. 꿀을 먹으면 기운을 차릴 수 있을 거야. 그때 여왕볼이 날아와 그를 위협하며 말했다. 네가 우릴 백성을 죽이고 내 둥지를 망가뜨린다면 따끔한 침으로 너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를 평화롭게 놓아두고 네 갈 길을 간다면 언젠가는 보답을 보답을 받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여 착한 양복장인은 이번에도 먹을 것을 구하지 못했다. 아 벌써 세 번이나 허탕을 쳤구나. 이러다간 네 번째도 허탕을 칠 게 뻔해. 아 정말 한심한 노릇이군. 그는 할 수 없이 줄임배를 움켜진 채 피곤한 다리를 이끌고 도시로 향했다. 그가 도시에 막 도착했을 때는 교회의 종이 정오를 치고 있었다. 양복장이가 여관에 들어 요리를 주문하여 배를 채운 후 말했다. 이제는 일을 하고 싶은걸. 그는 자신을 고용해줄 주인을 찾아 도시를 돌아다닌 끝에 결국 어느 양복점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다. 그는 양복을 만드는 일에 관한한 최고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곧 유명해졌다. 시내의 모든 사람들이 그가 만든 외투를 입고 싶어 했고 그의 명성은 나날이 높아갔다. 이제 더 개발할 기술도 없는 것 같구나. 이 정도만 되어도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려나가고 있으니 이제 걱정할 게 없어. 양복장이의 소문이 온 나라에 퍼지게 되자 왕은 그를 궁정의 양복장이로 임명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가 궁정의 양복장이가 되던 날 그와 함께 다니던 구두장이도 궁정의 구두장이가 되었던 것이다. 구두장이는 다시 두 눈을 찾은 양복장이를 보고는 가슴이 뜨끔했다. 그래서 양복장이가 복사하기도 전에 먼저 자기가 양복장이의 무덤을 파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구두장이는 다른 사람의 무덤을 파는 사람은 결국 그 자리에 자신이 떨어지기 마련이라는 것을 간과하고 있었던 모양이다. 황혼이 질 무렵 일을 마친 구두장이는 몰래 왕을 찾아갔다. 폐야, 저 양복장이는 건방진 사람입니다. 그는 수백년 전에 잃어버린 금관을 찾아낼 수 있다고 허풍을 떨고 있습니다. 금관을 찾을 수 있다니 좋은 일이군. 왕은 구두장이의 말을 들은 바로 다음 날 양복장이를 불러 금관을 찾아오든지 아니면 이 도시를 영원히 떠나든지 둘 중 한 가지를 결정하라고 명령했다. 저 까다로운 왕은 왜 나에게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시키는 걸까? 하루속히 이 도시를 빠져나가는 게 좋겠다. 불가능한 일을 약속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한 양복장이는 간단하게 짐을 끓인 후 도시를 떠났다. 막상 성문을 벗어날 즈음이 되자 왕궁에 두고 온 많은 재산을 생각하니 몹시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했다. 그는 허탈한 마음으로 다시 발길을 되돌려 전에 오리를 만났던 연못을 향해 걸었다. 그때 마침 그가 살려주었던 아기 오리의 엄마가 부리로 깃털을 가지런히 고르고 있었다. 그를 단박에 알아본 엄마 오리는 양복장이에게 왜 그렇게 침통한 표정을 하고 있는지 물었다. 그동안 놀랄만한 일이 많이 있었단다. 양복장이는 엄마 오리에게 근심을 털어놓았다. 그러자 오리가 말했다. 그런 문제라면 우리가 충분히 도울 수 있어요. 저 물속에서 금관을 꺼내올 테니 둑 위에 손수건을 펼쳐놓고 기다리세요. 엄마 오리와 열두 마리의 아기 오리들은 연못 속으로 들어갔고 오븐도 되지 않아 다시 나타났다. 엄마 오리의 날개에는 반짝이는 금관이 걸려있었다. 열두 마리의 아기 오리들은 엄마 오리를 둘러싸고 부리로 금관을 밀어 엄마 오리를 도왔다. 잠시 후 그들은 오리들은 강가로 헤엄쳐 나와 손수건 위에 금관을 올려놓았다. 금관은 얼마나 훌륭한 것인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눈부신 것이었다. 햇살이 금관을 비추자 그것은 수십만 개의 보석이 달린 것처럼 반짝거렸다. 양복장이는 손수건에 네 기퉁이를 묶어 금관을 소중히 싼 다음 왕에게 가져갔다. 왕은 매우 기뻐하며 양복장이에게 상으로 금메달을 내렸다. 계획이 숲으로 돌아간 것을 알게 된 구두장이는 새로운 꾀를 내어 다시 왕을 찾아갔다. 배야 양복장이가 또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기가 모든 장식과 세간을 완벽하게 갖춘 모형 궁전을 밀랍으로 지을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왕은 다시 양복장이를 불러 모든 장식과 세간을 갖춘 모형 궁전을 지으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만일 궁궐을 만드는 데 실패하거나 작은 모시라도 하나 빠뜨린다면 남은 여생을 지하 감옥에서 보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왕의 명령을 받은 양복장이는 그것은 누구도 해낼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다시 짐을 꾸려 왕궁을 떠났다. 속이 빈 나무 앞에 이르자 힘이 빠진 그는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그때 나무 주변으로 벌들이 날아들었고 여왕벌이 다가와 왜 그렇게 근심어린 표정을 짓고 있는지 물었다. 아 별일 아냐 누군가가 나를 못살게 굴어 그는 여왕벌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다. 그의 말을 듣고 난 벌들은 저희들끼리 회의라도 열듯 그의 주변을 윙윙거리며 돌더니 잠시 후 여왕벌이 말했다. 지금 당장 집으로 가세요. 그리고 내일 이맘때쯤 커다란 보자기를 가지고 오세요. 모든 것이 다 잘될 거예요. 그가 발길을 돌리자 벌들은 궁전으로 날아가 열려진 창을 통해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고는 구석구석들을 남김없이 둘러보았고 못 하나까지도 빠뜨리지 않고 훑어보았다. 그런 다음 벌들은 다시 돌아와서 밀랍으로 모형 궁전을 짓기 시작했다. 벌들의 궁전 짓는 속도는 무척이나 빨라서 그 누가 보았다면 궁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궁전이 저절로 생겨났다고 생각할 것이다. 궁전을 짓는 일은 순식간에 끝났고 다음날 양복장이가 왔을 때 그의 눈앞에는 아주 훌륭하게 완성된 모형 궁전이 모습을 드러내고 서 있었다. 그 궁전은 못 하나 지붕의 기와 한 장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상태였다. 그리고 놀랍게도 궁전은 전체가 눈처럼 하얀 빛을 바라고 있었고 꿀처럼 달콤한 향기도 풍겨났다. 양복장이는 모형 궁전을 조심스럽게 보자기에 싸서 왕에게 가져갔다. 궁전을 본 왕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는 궁전에서 가장 큰 방에 모형 궁전을 두었고 양복장이에게는 상으로 커다란 벽돌집을 하사했다. 그러나 집요한 성격의 구두장이는 또다시 왕을 찾아가 말했다. 폐하 양복장이의 말에 따르면 메마는 궁전의 뜰 한복판에 수정같이 맑은 물이 사람의 키만큼 뿜어져 나오는 분수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왕은 양복장이를 불러놓고 말했다. 네가 말한 대로 내일까지 저 뜰 한복판에 분수가 뿜어져 나오도록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망나니를 시켜 바로 그 뜰에서 내 목을 잘라버리겠노라. 이번에는 목숨이 날아갈 위기에 처하게 된 가엾은 양복장이는 허겁지겁 성문을 빠져나갔다. 그가 두 뺨에 눈물을 흘리며 아주 슬픈 얼굴로 들판을 걷고 있을 때 얼마 전 그가 풀어준 망아지가 그를 향해 달려왔다. 그동안 망아지는 아주 훌륭한 적갈색 말로 커있었다. 이제 당신에게 은혜를 갚을 때가 왔군요. 저는 당신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이미 알고 있답니다. 이제는 제가 도와드릴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다 자랐으니 제 등에 올라타세요. 양복장이는 마음을 가다듬고 말등에 뛰어올랐다. 말은 도시를 향해 달리더니 어느새 궁전뜨뜰에 닿았다. 그러고는 번개처럼 빠르게 뜰을 세 번 돌았다. 뜰을 세 번 돈 말은 땅이 쓰러졌다. 갑자기 무시무시한 소리와 함께 뜰 한가운데서 바윗덩어리가 치솟더니 성 밖으로 튀어나갔다. 곧이어 그 자리에서 사람 키보다 높고 맑은 물줄기가 솟구쳤다. 수정처럼 맑은 물은 햇살을 받아 반짝거렸고 그 광경을 본 왕은 놀라움과 기쁨에 겨워 자그마한 양복장이를 포옹했다. 그러나 양복장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사악한 구두장이는 왕이 아들은 없고 딸만 여럿을 두었다는 것을 생각해내고는 또 다른 계략을 꾸몄다. 폐하 양복장이는 여전히 거들먹거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마음만 먹으면 하늘에서 폐하의 아들을 데려올 수 있다고 큰소리 치고 있습니다. 왕은 또 양복장이를 불렀다. 네가 구일 안에 내 아들을 데리고 올 수 있다면 아름다운 내 큰딸을 아내로 주겠다. 양복장이는 생각했다. 이번에는 정말 훌륭한 상의로군. 공주님을 얻을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라도 할 테지만 별을 따기에는 너무 높이 매달려 있어. 거기까지 오르려 해도 사다리가 모자라서 밤 하늘에서 떨어지고 말 거야. 그는 집으로 돌아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곰곰이 생각했다.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던 양복장이가 마침내 소리쳤다. 그런 일은 도저히 불가능해. 난 여기서 더 이상 평화롭게 살 수가 없어. 한시라도 떠나는 게 상책이야. 양복장이는 짐을 꾸려 성문을 빠져나갔다. 그가 풀밭에 이르렀을 때 저 멀리서 황새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황새는 그가 예전에 잡았다가 놓아주었던 황새임에 틀림없었다. 황새는 마치 사색에 잠긴 철학자인양 이쪽으로 왔다 저쪽으로 갔다 서성이고 있었다. 그러다가 걸음을 멈추고 개구리가 눈에 띄면 한입에 꿀꺽 집어삼키기도 했다. 이윽구 양복장이를 본 황새가 다가와서 인사를 했다. 당신은 등짐을 치고 있군요. 왜 도시를 떠나려 하죠? 양복장이는 황새에게 왕이 그에게 불가능한 일을 명령했다고 털어놓은 뒤 그의 불행한 운명을 한탄했다. 그러자 황새가 말했다. 그 문제라면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을 곤경에서 구해드리지요. 제가 이 마을에서 오랫동안 해온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건 이 마을에서 태어나는 아이를 데려오는 일이에요. 당신이 구일만 기다리면 제가 작은 왕자님을 물고 오겠어요. 자 그럼 구일 후에 보기로 해요. 황새의 말을 믿고 양복장이는 집으로 돌아왔다. 구일이 지난 후 양복장이는 정해진 시간에 궁전에 나타났다. 잠시 후 황새가 날아와서 창문을 두드렸다. 양복장이가 문을 열자 황새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와서 고운 대리석 바닥 위를 조심스럽게 걸어왔다. 그의 불위에는 천사처럼 사랑스러운 아기가 부자기에 쌓인 채 매달려 있었다. 아기가 왕비를 향해 자그마한 두 손을 뻗자 황새는 아기를 왕비의 무릎 위에 내려놓았다. 왕비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아기를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황새는 작은 가방을 내려놓고 날아갔다. 가방 안에는 달콤한 사탕이 담긴 주머니들이 들어있었다. 왕비는 어린 공주들에게 사탕 주머니들을 나누어 주었으나 큰딸에게는 줄 것이 없었다. 그 대신 그녀는 양복장 이를 남편으로 맞이했다. 양복장 이가 행복에 겨워 말했다. 이건 마치 횡재한 기분이야. 우리 어머니 말씀이 옳았어. 어머니 께서는 말씀하곤 하셨지. 하나님을 믿어라. 약간의 운만 따른다면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왕은 구두장 이에게 양복장 이가 결혼식 날에 신고 춤을 출 구두를 만들라고 명령했다. 그러고 나서 왕은 그를 영원히 도시 밖으로 쫓아버렸다. 쫓겨난 구두장 이가 교수대에 이르렀을 때 그는 분노가 치솟아 어쩔 줄 몰랐지만 이내 더위에 지쳐 교수대 밑에 길게 누웠다. 그가 막 잠이 든 순간 교수형을 당한 사람들의 머리 위에 앉아있던 두 마리의 까마귀가 큰 소리로 울더니 삽시간에 내려와서 그의 두 눈을 쪼아버렸다. 두 눈을 잃은 구두장이는 미친 듯이 숲속을 헤매다가 이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